32과 봉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. 어휘 1. 계절 음식 여름 음식 여름 음식 겨울 음식 겨울 음식 겨울 음식 뜨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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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계탕 삼계탕 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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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죽 팥죽 군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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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다 차갑다 차다 차갑다 차다 차갑다 콩국수 콩국수 팥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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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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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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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휘, 이, 재료 및 조리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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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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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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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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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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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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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고기 파 양파 마늘 감자 감자 당근 끓이다 끓이다 삶다 삶다 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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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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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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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카로 enjo 굽다